양복이 한 번짜리 가면 아주 고급 옷이에요. 이거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이 양복이 뭘 원단에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대요. 원단을, 옷을 품다니까 늘.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다 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거구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거구요. 이 정도는 팔통도 좀 맞게 있잖아요. 너무 커서, 그거를 보면 2cm 정도 줄일거구요. 그리고 이 자체의 품을 보면, D품도 이렇게 큽니다. D품도 줄일거구요. 상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뒷편을 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다 다트를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다트를 잡으면. 근데 바쁠때는 다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천불, 수만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4인치 정도로 줄이는거구요. 4인치. 4인치면 10cm죠잉. 굉장히 많이 줄이는거구요. 기장은 한 5cm 정도. 여기를, 여기를 잡았을 때하고 안 잡았을 때하고는 확실히 흐릅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 작업을 하면은, 이 작업은 거의 옷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부분하고 주머니만 안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던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던가, 대부분의 옷 고칠 수 있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옷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보면 까박까박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걸 일단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고.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참작만 하는 거예요. 상공도 줄인다는 얘기 줘야 돼요.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장도 이제 뺍니다. 기장 싹 뺍니다. 근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하면은, 리폼하는 데는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 보시면은. 저는 이 양복 리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 가지고요. 수천벌. 수만벌도 더 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로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publishing. 해야 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접 태어내면. 그 사장님이, 이것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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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정도 줄일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진이 풀어졌는데 이게 아팔이구요 뒷판인데 스마트폰이 흥릴려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흙들은 자를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좁은 것 같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안좋습니다 그대로 가도 됩니다 시접은 일지를 줍니다 이렇게 지접은 일지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 잘리기 힘들어요 한 장씩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거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색이 배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자를때게 저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 버리는데 뒷편하고 앞편하고 지금 정리가 된거죠 스티치가 나셨잖아요 이걸 뜯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접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3cm정도로 따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집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까져야 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태치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춤은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정리해줘야만 나중에 안마일을 합봉할때 곡선이 제일 좋습니다 제대로 나가보자 다른게 두사람도 확보력이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라쪽으로 이렇게 오라쪽으로 오라쪽으로 타보는 척을 이 쪽으로 인기자로 다다보는 척을 압수에 딱 잡고 위 아래가 똑같아야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박을 때 이렇게 딱 4분의 1로 해서 딱 박으면은 복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많이 달해줄 때 그 고로시라고 그러죠. 박어줄 때 여기가 이쁘게 나와요. 복선이. 그렇지 않으면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뜯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작업을 좋아해요. 나중에 참작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것은 초자고는 분자고는 물을 뿌리면은 물을 묻혀, 칫솔을 다 해가지고 물을 묻혀주면은 없어집니다. 나중에 작업하면서 참작을 하라고 이걸 좀 표시를 하는 거에요. 트임선. 어디까지인가. 이 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표시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 밑단은 이제 끝났으니까 소멸을 해야 되겠죠잉. 소멸을 뜯어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인치냐면은 보면은 6인치일 거에요. 5인치 4분의 3이네요. 그럼 5인치 반 정도. 4분의 3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소멸을 뿌리는 그대로 가둬도 될 거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 끼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못 고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으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인치 위자로 여기에서 6인치 4분 정도. 6인치 4분 정도. 그냥 닥트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닥트로. 6인치 4분 정도. 그리고 뭐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지.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 6인치. 이렇게 닥트로 이렇게 닥트로 잡아두고. 이렇게 닥트로 잡아두고. 이렇게 닥트로 잡아두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가지고 올리면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암호를. 자체적인 암호를 좀 뚫려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이걸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걸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밑단을 꺾 겨끗 g 여기가 2위치 잖아요? 꺾이미색이 3위 8위에서 한 번 잡아가지고 여기를 뒤져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일일이 손으로 뜨기는 사놓고 어쩔 수 없죠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 방법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 들잡았죠? 기장을 잘라주려고 해요 우라 기장을 하잖아요 문판보다는 문판보다는 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문판보다는 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반쯤 정도 되고요 일단 여기로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저쪽 앞판으로 같이 할게요 한쪽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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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쳐 낼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물알을 제때 넣고요. 여기서 지금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뭐만 줄였나요?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줄였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라는 아까 잘린 만큼 가면서 앞판은 덜. 뒤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잘라죠? 이쪽으로만. 뒷판에서 쳐낼 거예요. 이렇게 해고요. 이렇게 е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표시해진 쪽이 지금 여기가 지금 한 거의 8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혀있는 선은 이선이예요 이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이선입니다 이렇게 줄인다고 일단 여기도 이중 자라는 게 다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은 뒷판을 꺾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 다판을 이렇게 끓여줍니다 그냥 이렇게 갖고 여기 1cm 시접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건 나중에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 기장을 이러면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으로 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뒷판을 잡고요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잡습니다 똑같이 잡아서 8분의 5 정도 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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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뒷판은 정리가 다 됐죠 뒷판은 그럼 우라는 이제 안 잘랐잖아요 문파나 잘랐었는데 우라 이렇게 맞춰서 잘랐는데 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앞판 시접 쳐내듯이 그만큼만 쳐내주면 됩니다 시판 쳐냈잖아요 우리가 기판 쳐냄만큼만 여기 쳐내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건 대충 넣고도 나중에 기판 먼저 할 거니까 기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야물 재단을 할 건데요 야물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양으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 야물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천천히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소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보이잖아 이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곡선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대대장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원래 박음선은 여기 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 맞춰서 제단할 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totally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1cm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계란하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밀면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암홀 재단 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비품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품 비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뼈를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찔려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 이 괴싱하고 괴싱하고 먼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식에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 잡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로 잘라내야 되니까 여기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이제 몸판을 정리해 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가지러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 발라줘야 되겠는데요 이게 좀 좋습니다 으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유행해 주자 아멀 테이프를 » 암흘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바꾸러 나가게 소멸을 닿으면 목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이거 암흘테이프로 묻히지 않으면 나는 손에 닿을 때 물죽을 해가지고 부실해요 일하게도 사놨고 항상 딱 붙여주기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자동차가 바꾸러는 중 소멸을 닿으면 이제 이렇게 소멸을 닿으면 좋습니다 소멸을 닿으면 좋습니다 소멸을 닿아 보게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소멸을 닿으면 좋습니다 소멸을 닿으면 좋습니다 미싱해서 살바를 닿을 건데요 박을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게끔 잡으면 맞췄니 제가 아는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럽니다 이건 비바이어스 당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아오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땐 라운드로 박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를 박을건데요 이렇게 아까 저었었잖아요 여기 안쪽 위치는 이렇게 안 접어도 되는데 접어졌습니다 여기 밑에만 접은거죠 위에는 접은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까 똑같이 잘라진대로 잘랐으니까 그대로 박을때랬죠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8분의 1 정도만 딱 맞추면 이게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맞춰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되면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복선만 잡아줘야되면 됐네요 잘 알겠어요? 그래서 뒷판하고 맞춰야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맞잖아요 이건 전 바이스로 잘린거고 비바이스로 잘린거에요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럼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박으면 딱 맞겄잖아요 그리고 여기 박았으면은 뒷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깎어놨잖아요 지금은 너무 잡고 그래서 여기는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물을 확보할 때 이렇게 벗시면 나가라 이렇게 왜 거기를 먼저 박아야 되냐 여기도 먼저 맞춰야되겠죠 여기도 먼저 맞춰야되겠죠 여기도 먼저 맞춰야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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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박겠죠 그리고 그대로 당겨야되요 자연스럽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근데 아까 이쪽에 박을 때 잘 못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잘 박았네요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시접을 가려면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탁을려면 떠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떠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삼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네 그러면 이제 물 사이버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삼각으로 이렇게 잡아먹으면 삼각으로 구성형 삼각으로 삼각으로 그곳에 갈아입는 게 없다면 그곳에 갈아입는 게 없죠 어쩌나지 일단 여기에서 동일한가요? 일단 갈아입는 게 있습니다 박수 설탕 고추도 약간 고추도 안 잘라왔어요 어묵 소스 안으로는 시접이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마라 그러니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접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안쪽으로 갈리지 말고 부터 구워줍니다 국선을 딱 내주세요 국선을 내주세요 국선을 내주세요 지금 오면은 너무 덜 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살짝만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뒷판은 고정이 돼있고 안파로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 뒷판에 딱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시켜. 이거 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약간 빼주고 딱 눌러줘. 사람들이 이렇게 리포마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겠는가 그러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 굉장히 이게 수가가치가 높은 겁니다. 하루 종일 신선해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복 같은 것은 한 벌만 딱 하면 알차게 돈이 되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속면만 달면 끝이에요. 아무리 얼마나 남아 놓을까요. 남자 것은 보통 10인치 반에서 11인치 둘째 큰 사람이 12인치거든요. 12인치죠. 지금 11인치. 어쩔지 모르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적어놓습니다. 안물. 11인치. 여러가지otionTA다. 총 0km. 12인치. 이렇게 부분이 места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섬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반인치 반인치 이걸 먼저 싹 달아줘야 되겠죠 반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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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Madrid 거의 안판은 5인치 4병 이상은 안 잘르다. 하시피 하고 밑에만 잘라줍니다 밑에 부분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들인거 같은데요 그랬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거 좀 잘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룹을 보면은 굉장히 소매컵이다 진동이 체에 가입을 하는거죠 여기가 많아서 이런 계약이 생긴거죠 그러면 여기를 파줘야 되는데 둥글게 파줘야 되는데 안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생기는 겁니다 반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잘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잘리면 되는데 그냥 한 번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구요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겨드랑이 밑에가 왜 채야하는지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자른 만큼 여기서 정리를 되어있으니까 잘라 안했는데 차이가 안나죠 손에가 짝짝이였다는거죠 제가 맞췄을때 정략적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써요 안맞은 누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판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드렸죠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잡혀요 자리가 안잡혀요 그런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손에는 더 실드구요 지금 암물자로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에 있었잖아요 이게 곡성이 똑같이 떨어져요 앞판이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박히면 박힐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매가 잘 달려야 돼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그 개드랑이 밑에 많이 채였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쪽을 둥그렇게 쳐주면 돼요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쉽게 한 번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곡선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축축해 이렇게 이렇게 축축 여기는 지금 적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는 살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보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놔두고 이제 좀. 놔두고. 약간만 크게. 이렇게 눈드죠. 이 섬에 파카는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넓은 쪽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로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손으로 해서 하려면 느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주세요. 요새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소매 사인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매 암홀이 11인치였으니까. 11인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거 받으면서 찍히면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최대한 땡기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한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여기도 그대로 쭉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띵만큼. 어디만큼 띵는가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뒷미신으로 박을. 한 번만 더 바른다. 꼬리만. 이렇게 아는. 양쪽 연기에. 정기 중앙. 백 dentist. 이렇게. 안 되겠죠.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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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뿀 compris 고춧가루 약간은 큰데 이 정도는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가려주고요. 가릴 때 쭉 당겨주면 됩니다. 우주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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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매 우라를 박아왔거든요 이렇게 박아왔으면 소매를 달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싹 해줍니다 소매를 달기 전에 삽목 집게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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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것을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을 한번 해 봐야죠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판에 가서 섬에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섬에 재봉산을 맞추는거에요 아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으로 한번 이렇게 재봉산을 넣구요 이쪽에 약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소매 이동산을 앞쪽으로 쭉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이 곡선이 먼판 곡선하고 소매 암홀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핵가량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적게 상당히 핵가량이 좀 많은데요 이 정도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됐을까요 앞은 많이 남고 뒤쪽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께요 서면을 봤을때 일직선으로 떨어져야돼요 이렇게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 여기가 울어요 누굴지 않잖아 팟칼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수많을 갈건데요 지금 여기 잖아요 일단 하늘에 고맙고요 피파는 여유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달아야 된대요 지금 박은선이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름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이제 두가지로 토너발 끝으로 이동됩니다 스택크는 funds 한입에서 3가지 정도의 양심으로 자기만 하면은 빗특크를 받을때 때 그럼 두가지로 여유로 way 소글이 없어지면 그 이ommy 바닥에 담아줍니다.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데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겹치면 안되거든요. 절대 겹치면 안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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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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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멍 이 시간 사는 동안 TV에서 가서 거룩해서 와서 여기만 박아줍니다 사이드 아 반 다 박아왔으니깐 고르시하겠습니다 양념장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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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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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옷이 이제 кож이 완성되서 다리에만 만들어주고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다린데 우라가 꼬이면 안되잖아요 겹치면 안되니까 우라 reform 싹 빼줘서 이렇게 아름다게 뺏는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기타가 밖에 저기 걸쳐서 아 이거 자리 잡으세요 깨끗하죠? 여기가 눌리면 안 되겠죠? 아?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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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던가 고친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